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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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의리 없는 놈의 새끼 나쁜 놈의 새끼 니 여 있는 손들 다 내쫓잡고 니 쫄딱 망하는 꼴을 갖다가 내놓으러 볼기다 하 벗어 아줌매 예 저요 이놈의 자세가 이거 이거 점편한 척해도 그거 속지 마소 남포도 언덕기라고 이거 막 살아먹은 놈입니다 이거 강대포 니는 친구도 아니고 인간새끼도 아니다 그동안 욕 봤다 인사로 못할 망정 의대에 공갈 석발 기르고 야 경찰 불어라 아버지 강기차이 니가 거기 서있노 어? 어서 따로 부숴라 진짜 아버지 가요 이놈의 자식이 지금 무슨 소리하고 이거 두 분 잠깐 진정하시고 좀 앉아서 꼴 좋다 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나 이놈의 자식이 뭐야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그래 그래 해보자 그래 아버지 그래 한번 해보자 아버지 아버지 KBS 예언 아멘 아버지 그러면 임시 frank